제이슨킹 수학입니다. 자 여기 보니까 5-1 편입시험이 있네요. 5월 13일 날 5월 13일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하고 2주 남았네 지금부터 마감됐고 4과정 교과 심화라고 했다는 것은 4-1, 4-2 다 나간다는 얘기에요 점프왕하고 최상위하고 큐브 심화하고 3%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모의고사를 좀 푸시면 될 것 같고요. 연락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중등 입학 5월짜리가 있어요. 이렇게 다 마감됐고 이거 하나 남았는데 현재 4학년 또는 5학년 4-4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거 아실분은 연락주시면 개인으로 해드립니다. 40문안은 이것도 마찬가지 책이 몇 권이야? 18권이죠? 다 해야 됩니다. 저한테 하시면 모의고사만 하면 되니까 연락주시면 되겠어요. 어드밴스드가 목표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